하나님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날은 언제나 가능성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마음과 생각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친 것으로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목숨이 남아있고 아직도 숨결이 살아있기에 시간이 있기에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며 기대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기도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기도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래며 우리의 생각을 들이며 주님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업이 어려울 때에 포기하거나 겁을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길이 막막하고 답답할 때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새롭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미래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온 가족이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한 가정 한 가정 복된 가정으로 건강한 가정으로 따뜻한 가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아름답게 빚어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를 하지만 스스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괴로운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했던 것도 있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음을 깨닫고 그 용서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것은 주님께 회개하게 하시되 회복의 영을 주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고 깨끗해져서 다시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21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제 많은 대부분의 결과가 나와서 기쁘게 축하하는 이들도 있고 마음이 상하여 슬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먼저 최선을 다한 모든 후보들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선이 확정된 분들에게는 겸손한 마음과 사람들의 피로를 듣는 자상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낙선이 된 분들에게는 차분한 마음과 세상을 관주할 수 있는 넓은 시야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모든 걱정과 아쉬움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기쁜 결과를 얻은 분들도 있고 아쉬운 결과를 얻은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오니 하나님의 넓으신 품 안에서 모두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시작되는 새로운 국회는 예전과 많이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싸우거나 비난하거나 폄하하는 국회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 협력하며 더 좋은 길을 모색하는 참다운 국민들의 대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라를 위한 큰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좋은 열매들 많이 맺어서 국민들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거가 끝나면서 이제 코로나19의 확산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랜 시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다 보니 마음도 많이 느슨해지고 힘이 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였고 방역당국과 질병관리본부 등의 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현장의 의료인들도 참 많은 수고를 하였는데 여기까지 서로 최선을 다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충실하게 물리적 거리 두기와 예절을 지키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나의 자유를 조금 더 양보할 때 우리가 얻을 것이 더 많아짐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과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서로 양보하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외국에서 많은 유학생들과 교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감염병 환자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외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국민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나라의 공무원들과 담당자들이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것을 보며 우리 국민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나니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설 자리를 잃고 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보잘것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넓으신 품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어갈 때 따뜻한 빛이 어두움을 비추고 차가움을 녹이듯 우리의 영혼을 비추시고 녹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불레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음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 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불레새 사람이 그 음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군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그 이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애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누워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삭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그다지 많지 않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많이 있고 또 야곱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삭의 이야기는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삭의 전체적인 삶의 여정을 볼 수 있는 어떤 것들은 대부분 단편적인 것들이죠 아들 이삭과 애곱 이삭이 야곱과 애곱에게서 야곱에게서 속는 장면이 뒤에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한 시간에 일어나는 단편적인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이야기는 조금 긴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긴 시간의 여정을 그러니까 이삭의 어떤 전체적인 인생이라 그럴까요 삶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긴 여정인데 아주 짧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얼마나 긴 시간을 이삭이 이와 같은 삶의 여정 속에서 살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뭔가 일을 하고 계신 인생의 어떤 경작을 하고 계시는 분들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잘 계획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매우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삭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제가 자주 아브라함 때문에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 아브라함 때문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24절 먼저 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말씀이죠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삭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후손 이삭에게 큰 축복을 내리셨다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계세요 이삭 때문에라는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은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후손들이 알 수 있다 하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특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많이 하죠 아마 그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는 좀 섭섭한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막 시작했는데 우리 선배도 없고 우리 선조들 중에도 예수님 믿은 사람 없는데 그러면 나는 어떡하냐 나는 그럼 맨땅에 헤딩해야 되는가 아무 복도 받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들 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브라함 때문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약으로 생각을 해보고 신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돌려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 때문에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 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이 더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부모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귀한 기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에서 매우 정말 귀한 것으로 유산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원초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애가 죽을 운명에서 구원을 받았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게 되고 이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축복이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의 본문은 누구에게나 해당되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하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좀 자신 있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남의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나의 축복이다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데 있습니다 이삭이 굉장히 큰 거부가 된 것이 확실해요 12절 13절 14절 보면 그 내용이 다 3절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 13절과 14절까지 먼저 읽고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2절에 보면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다 여러분 백배를 얻는다는 게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이 백배를 얻었다는 얘기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죠 거의 뭐 로또 맞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겠나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는 게 좋겠죠 풍성하게 얻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세요 땅에서 농사해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한 해에도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는데 이게 해가 지나갈수록 계속해서 이제 그런 풍년이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13절을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했다 그래서 거부가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는 것인데 계속해서 부자가 되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것이 왕성한데 생명력이 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침없이 자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늘어난다면 좀 쉬고 그 다음에 또 기간이 있다가 또 쉬고 이런 게 아니라 거침없이 자라났다는 뜻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청소년이 되면서 막 거침없이 자라듯이 그의 부가 거침없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났던 겁니다 농사를 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14절을 보면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가축들도 엄청나게 자라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축복을 누렸는데 그러면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랬느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불레설 사람들 주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도리어 시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주 특별하게 여기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12절 13절 14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삭이 실수한 장면이 있잖아요 아비멜렉에게 리부가를 누이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아비멜렉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또 보게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래서 이삭을 해야든지 또는 리부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했죠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이삭의 가족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그래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때의 그 이삭의 실수 또 리부가의 실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 가정의 실수가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걸 선하게 만들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거부가 되어가는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명령했던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을 해야거나 또는 리부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죽으리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었거든요 그것이 도리어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장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4절 뒷부분을 보면 그들을 시기했다 시기했으니까 죽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를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할 수 있는 것이 15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두 눈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소극적인 보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 그들을 죽기거나 또는 빼앗거나 또는 공격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불레색 사람들이 하질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팠던 눈물, 아브라함이 팠던 눈물을 메꾸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메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불레색 사람들이 했던 하나의 작은, 작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하나의 보복적인, 하나의 견제적인 그런 조치였다 하는 것이죠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이삭이 이렇게 많은 복을 받고 있는데 불레색 사람들은 이게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을까? 이삭이 왜 이렇게 잘 될까? 물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왔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봤을 때 불레색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봤을 때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 아, 이 우물이 좋아서 그런가? 이 우물에서 나오는 물이 좋아서 그런가? 이 우물에서 나오는 물이 좀 특별해가지고 이 우물에서 길어올리는 물이 특별해서 곡식도 잘 자라고 이 우물에서 나오는 물이 너무나도 좋아서 가축들도 잘 자라는 것인가? 이거 메꿔버리자 이런 의미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나름대로는 이 번성함의 근원을 막으려고 하는 불레색 사람들의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물을 메꿨다는 것은 우물은 물이 올라오는 것이고 이것이 물을 통해서 모든 것이 번성하게 되는 것인데 그걸 메웠다 하는 말은 그 번성함의 근원을 막아버림으로써 이 가정이 좀 더 어려워지고 또는 조금 더 쇄약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도 함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불레색 사람들은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큰 나름대로의 어떤 많은 생각을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이삭의 가정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복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우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 여기 보면 아브라함 때의 판 우물입니다 아브라함 때의 판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삭이 잘 되는 거? 그거 아버지 때문이야 아버지를 잘 만나서 그래 그 아버지가 우물을 파놨기 때문에 그 가산을 이어받아서 그래 그래서 거기서부터 잘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묶으면 그것을 무너뜨리면 그러면 이 사람은 쓸 수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아버지가 팠기 때문에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어떤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체이기 때문에 어떤 가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지금 그런 의미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메꿔버렸다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단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와의 단절이 물질적인 것 우물은 물진적인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물질적인 것이라든가 이 세상적인 것 아버지와의 그 아들과의 단절을 물질적인 것으로 메꾼다고 메꿔질 수 있습니까 웬만한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메꿔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경우는 다르죠 하나님의 축복의 경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것을 메꾼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내용을 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이 이제 뒤에도 또 나오는데요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레기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골짜기의 장막을 치고 거기 걸으려하며 그 아버지의 아브라함 때에 봤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여기 보면 아버지 흔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랄 땅에서 살고 있었던 아비멜레기와 그리고 이삭 그런데 이삭이 점점 더 부강해지고 강대해지면서 아비멜레기 왕이 그를 떠나라고 합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배려가 된 거죠 아비멜레기 그를 빼앗거나 죽이거나 하질 않고 그를 내어 보냈습니다 내가 강성한 죽 우리를 떠나라 그래서 이삭이 떠났습니다 떠나는 이 과정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 흔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팠던 그 흔물을 또 다시 팠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부르면서 다시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도 또 뭔가 희망이 생겨나죠 쫓겨났는데도 또 희망이 생겨납니다 또 다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는데 이거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또 파는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개념이죠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근원을 얻었다 샘의 근원을 얻었다 이건 굉장한 횡재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르지 않는 샘의 출처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냥 물 줄기를 찾은 것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의 출처를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것 이것만큼은 뺏기지 않아야 돼요 이것만큼은 사업으로 말하면 이건 이제 앞으로 미래 산업 미래 산업의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산업의 어떤 근거가 될 것만한 것들을 찾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뺏기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샘의 근원을 얻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0절입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야마 그 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다툼이 일어났죠 항상 그렇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누군가 달려들죠 이거 내 거다 야 이거 정말 귀한 거다 정말 좋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라고 주신 거구나 그런데 내가 가질 줄 알았는데 누군가 달려와서 내 걸 뺏는 겁니다 이거 내 거야 라고 뺏습니다 가져가는 거죠 뺏겼어요 사실은 다툼, 에색, 싸웠답니다 이삭이 그렇게 만만하게 내준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름대로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이삭은 거기서 어떡합니까 그냥 나갑니다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삭의 위대한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잠시 다투었지만 그러나 그것 메이지 않고 끝까지 거기에서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자리를 옮깁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래 그럼 네가 가져라 그러나 내가 또 다른 우물을 파마 그리고 그곳에 가서 물을 판 거죠 그런데 여기도 또 누군가가 왔어요 누군가가 와서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대적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신나라는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도 또 떠나는 거죠 이삭의 그 위대함은 저는 한 곳에 머물면서 끊임없이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다툼의 현장에서 또다시 피하고 그 다툼의 현장에서 또다시 또다시 다른 곳으로 가는 어찌 보면 굉장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삭은 다툼이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실 거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디 가도 또 땅을 파면 거기에 물이 나온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샘의 근원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놓을 수 있는 그런 여유에 있는 그런 믿음, 신앙 이 신앙이 이삭에게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22절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곳에 도착했는데 그때는 이제 다툼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 넓다 굉장히 넓은 곳에 그가 이제 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샘의 근원도 놓았고 또 다른 우물도 놓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다른 것으로 야 이건 놓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다툼이 있을 때 또 그것을 놓고 나가고 또 나갔는데 결과적으로 그에게 주어진 축복은 넓은 그런 곳 그리고 우물이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가 또 부엘세바로 올라가고 그곳에서 또 우물을 쌓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기서도 우물을 팠드니까 물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물이 나온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삭의 이런 모습을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볼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 이삭의 이야기는 짧은 시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짧은 오늘 하루의 이 분량은 아마 몇십 년에 걸친 이삭의 삶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삭의 어떤 사업 이삭의 어떤 모든 재산을 일궈가는 모든 과정 이 모든 과정이 이 안에 함께 담겨있는 것이죠 이 우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메타포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복을 받아가고 있는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점점 더 부강해지고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생명력이 왕성해지고 거침없이 성장하는 그런 족장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붙잡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